안녕하세요.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암다육농원의 화분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2천원부터 만원까지 다육이 심기에 아주 적당한 다양한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인터넷보다 싸요.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색감은 여러개가 있답니다. 2천원 하고 이렇게 생긴 아이 2천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얘도 2천원 음 너무 예쁘다. 2천원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다. 얘도 2천원 이렇게 생긴 얘도 2천원 이렇게 생긴 얘도 2천원 이렇게 생긴 얘도 2천원 이렇게 생긴 beauty 아Estee 너무 괜찮아요 2,000원 아이들 너무 괜찮다 2,000원 아이들 초록이도 있죠 2,000원 너무 괜찮다 2,000원 3,000원 아이들 3,000원 약간 롱화분 약간 롱화분 3,000원 너무 괜찮네 3,000원 색감은 여러가지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3,000원 아이들 3,000원 아이들 3,000원 아이들 3,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면서 저렴한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또 이런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꽃무늬가 있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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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이 10,000원 굉장히 넓어요 제 손으로 한 뽐 한 뽐이 되는 아이 10,000원 그리고 수제 ik 8,000원 이건 3, 1900원 이 adds 2,800원 우유 우유 3,000원 여기에 perfectly 영計 사각, 3,000원 3,000원 농분, 5,000원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예쁜 분 농분, 2,000원 이쁘죠? 엄마 예쁘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2,000원 이쁘다 7,000원 배처럼 생겼죠? 뭐 닮았다 해야 될까? 이쁘다 색깔은 여러가지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긴 농분 6,000원 와 10,000원 너무 괜찮다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7,000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7,000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7,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3,000원 수강 5,000원 시거 3,000원 5,000원 5,000원 요런 색깔 요렇게 진한 색깔 5,000원 요런 색감도 있답니다 소판이 아주 다양해요 요아이들은 7,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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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6,000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4,000원 꽃아버 반짝반짝 반짝반짝 귀엽다 9,000원 반짝반짝 반짝반짝 눈이 박혔어요 9,000원 부엉이 부엉이 합은 오 커요 4,000원 색감은 이렇게 분홍 파랑 4,000원 파랑 아 길다 롱 아블라 아블라 롱 아블라 4,000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5,000원 다른 색감은 4,000원 옌 아블라 2,000원 2,000원 워 10,000원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친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